그라데이션은 색을 예쁘게 풀어내는 것도 그라데이션이지만 이런 터치들을 예쁘게 펼쳐내는 것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붓터치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아트입니다. 이번 주도 간단하게 미니 일러스트 수채화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5월달이 가정의 날이니만큼 미니 카네이션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은 아닌 것 같고요. 해마다 어쨌든 카네이션 한 송이씩은 그렸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카네이션을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해보시면 영상 링크 같이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카네이션을 두 송이 그릴 건데요. 먼저 카네이션을 그리려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줄기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이 X자 모양이 겹칠 수 있도록 위에가 길게 아래쪽은 짧게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이 카네이션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건지 그 위치를 먼저 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꽃의 머리를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만큼 들어갈 위치를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약간 아래로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그리는 것보다는 비대칭적으로 그리는 게 더 예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꽃이 들어갈 이 위치에는 연필 선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큰 형태를 잡아봤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꽃 받침을 그려줄 거예요. 꽃 받침은 물컵 모양을 연상을 하시는데 아래쪽을 조금 더 둥그스름하게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연물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이런 자연물을 그리실 때는 같은 꽃이라도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카네이션은 뾰족뾰족한 꽃잎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살려서 우리 스케치 해볼 거예요. 자 아래쪽 꽃 받침 부분을요. 중간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쯤 되는 부분에서 옆으로 뾰족뾰족하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와 여기에 중간 지점을 잡으셔서 앞쪽으로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넓직하게 그려줍니다. 카네이션을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 꽃 받침에 제일 맞닿는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을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선이 겹치는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카네이션의 꽃잎은 톱니바퀴 모양 같아요 라고 했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뾰족뾰족한 모양을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크고 작고의 뾰족한 모양들을 자연스럽게 손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 지어서 이렇게 하나 꽃잎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벌써 3장의 꽃잎이 생겼죠? 이걸 기준으로 위에 부분에 꽃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솟아있는 뾰족뾰족한 꽃잎을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옆을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뾰족뾰족한 모양의 형태의 꽃잎들을 크고 작고 길고 넓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뒤쪽에는 여러 장의 꽃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많이 겹쳐 있죠? 그래서 잔잔한 삼각형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송이를 그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동그라미로 가이드 선을 그렸던 것을 바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워낸 다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뾰족뾰족한 꽃잎을 더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림에 맞게 꽃잎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옆에 거 넘어가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꽃받침을 이렇게 컵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여기는 조금 더 작은 꽃이기 때문에 컵 모양이 조금 더 작아져야겠죠?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중심점은 여기라고 했는데 꽃받침은 영 다른 데로 그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려줬던 선은 가이드 선일 뿐이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서 그려야 될 선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그리시고 여기에 맞춰서 어느 방향, 어느 위치가 더 좋을지 보면서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더 연결을 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워서 여기에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꽃잎부터 그릴 거예요. 얘는 다 펼쳐져 있는 모양이라면 얘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는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꽃받침의 여기 부분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마시고요. 약간 지글지글한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먼저 선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머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듯이 양옆으로 펼쳐지듯이 두 장의 꽃잎을 그려놓고요. 여기 했던 것처럼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꽃잎들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큰 꽃이니까 얘는 좀 작은 꽃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선은 헷갈리니까 바로 지워줍니다. 꽃받침 부분에 이 녹색 이파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줄기를 조금만 더 통통하게 좀 만들어주시고 너무 작아서 표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셔도 돼요. 생략과 추가하는 것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기를 하나 더 이렇게 뻗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 동그란 타원형의 모양을 하나 그려줄게요. 꽃 봉울이에요. 이것도 카네이션 특징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좀 찝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려주시고 꽃이 아직 덜 피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초록색 부분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조그만 부분이 이제 꽃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줄기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하나를 이렇게 한 줄기를 그려주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여기서 살짝 가늘게 한 다음 여기 안쪽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여기가 어두워져 있는 접힌 부분 여기가 이제 빛을 보는 밝은 부분 이렇게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파리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데 여기는 작게 그려줄게요. 여기도 바깥으로 하나 가는 이파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우리 끈을 하나 묶어줄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채색을 하면서 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형태만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연필선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라고 좀 진하게 그렸죠. 이거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이거는 니더블 떡지우개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 쓰고 나면 이렇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쭉 늘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쪽 면은 평평하게 만든 다음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연필선이 조금 연해지죠. 그러면 이제 수채화 그릴 때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더러워졌으니까 또 다른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세게 누르면 굉장히 강하게 닦여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돼요. 그 부분 부분 조금 진하게 된 데는 조금 더 톡톡 더 두들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시작을 할게요. 이거 스케치 도안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색깔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팔레트에 브릴리언트 핑크를 사용해볼게요. 핑크색이 없으신 분들은 빨간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칸에다가 한 번 더 옮겨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서 먼저 우리가 그려놨던 부분들을 이 핑크색 있죠. 조금 연한 핑크색 물을 조금 더 타서 이걸로 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꼼꼼하게 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선을 따라서 예쁘게 칠해주시면 돼요. 꽃이 작으니까 당연히 물도 이만큼만 쓰셔야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셨죠. 물기가 아직 촉촉하게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더 물값만 조금 더 찍어서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톡톡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톡톡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톡톡 올려주기만 하면 물이 알아서 번져줄 거예요.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따가 단계를 계속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줍니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잘 보면서 이렇게 물 칠을 해줍니다. 얘는 조금 꽃이 얘보다 크니까 물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물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넘치면 다시 걷어내줄 수는 있는데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해버리면 약간 얼룩이 질 수 있거든요. 특히 다른 색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래서 차라리 넘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적정량의 물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깔아뒀어요. 똑같이 붓의 물기를 빼고요. 물감을 조금 더 찍어옵니다. 여기는 꽃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칠해줘야겠죠. 물을 적게 하는 이유는 많이 해버리면 많이 번지니까. 적게 해야 적게 번지겠죠. 안쪽 부분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딱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칠하다 보면 물기가 점점 말라가요. 그러면 손을 떼주셔야 됩니다. 계속 칠하게 되면 이제 얼룩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색상으로 아까 여기 제일 안쪽 부분에도 핑크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핑크색 부분은 그냥 이렇게 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핑크색 카네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카네이션처럼 보이게 할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간단하게 예쁜 카네이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는 충분히 말라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래쪽에 녹색 칠해볼게요. 호커스 그린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색그린도 약간만 섞을게요. 별로 티는 안 날 거예요. 굳이 안 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연한 색을 먼저 깔아줘야 그 위에 터치가 다른 색이 올라갔을 때 색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한 색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은 쭉 이렇게 깔아줍니다. 물을 조금 더 타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게요. 이 경계 부분 있죠? 얘하고 얘가 맞닿는 이 경계 부분들이 꼼꼼하게 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천천히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하고요. 호커스 그린을 또 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진하게 묻혀서 이 꽃 아래 부분이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만 주면 알아서 물이 번집니다. 그러면 알아서 음영이 생겨요. 아래쪽은 이미 물기가 말랐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서 그냥 가는 선으로 이렇게 오른쪽 면들을 쫙 그려주세요. 바로 그냥 밝고 어두움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하죠? 한 번 더 호커스 그린을 조금 더 묻혔어요.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진하게 너무 진하면 수건에다 좀 닦아내주시고 톡톡 여기 지나니까 여기 아래쪽에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표현해주면 동글동글한 느낌이 표현이 되죠. 이 정도 하고 일단 말릴게요. 옆에 줄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물기를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기가 있는 동안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져요. 그 시간 동안 천천히 칠하면 되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칠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같은 색상으로 줄기의, 아, 이파리 밝은 부분도 칠할게요. 앞부분에 있는 두 개 먼저 칠하고요. 호커스 그린 같은 방법으로 또 진하게 묻혀서 조금 더 진하게 묻혀서 여기는 이제 안쪽에 어두운 부분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파리 두께도 같이 표현해줄게요. 여러분들 작은 그림이지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면 더 작고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계속해서 같은 지금 붓 안 씻었어요. 같은 색으로 조금 지나면 수건에 살짝 닦아내고요. 가운데 인맥을 그려줄게요. 여기도 인맥을 그려줄게요. 지금 제가 4호 붓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요. 물기가 거의 없을 때 붓 끝으로만 했을 때는 새필에 가는 그 느낌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이빨이들 중간중간 그려줄게요. 계속해서 제가 칠하고 있지만 저 물통에 붓이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림이 이렇게 뭔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물이 많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고민이 되는 분들은 내가 혹시 그림 그리는 중에 물통에 붓을 너무 많이 담궈서 씻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한번 곰곰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칠해주고 호커스 그린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톡톡 그냥 쳐서 여기 안쪽 부분 이렇게 톡톡 쳐서 음영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꽃받침 있었죠? 줄기의 받침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기에 은근한 꽃잎이 여기에 두께감이 생기면서 작은 그림인데 디테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데 줄기 부분에 이렇게 선을 몇 개만 이렇게 몇 가닥만 넣어도 디테일한 표현이 확 살죠. 이렇게 톡톡톡 점만 찍어줘도 그쵸? 뭔가 되게 많이 해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속 호커스 그린 한 가지 색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파레트에 남아있는 이런 조그만 물 이 정도만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면적을 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디테일 표현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이빨이부터 한번 쭉 완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연하게 씻어낼게요. 색만 조금 빼고요. 다시 파레트에 밝은 쪽 있는 녹색을 묻혀서 여기 뒤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는 밝은 부분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밝은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물기를 조금 더 빼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같은 한 가지 물감이어도 물의 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색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절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일단 줄기 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콕콕 표현만 딱 해주고요. 자, 붓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거나 조금 다른 붓을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깨끗하게 몇 번 더 흔들어서 씻어낸 다음 자, 파레트에 우리 계속 썼던 색깔 있죠? 브릴리언트 핑크 여기에다가요.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자, 옆에 있는 브라이트 로즈를 조금 섞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섞어주고 자, 이제 꽃잎 하나하나를 조금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 큰 꽃잎의 사이 사이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그려줘서 밝은 부분이 튀어나오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이 자꾸 어두워지거나 칙칙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초보자분들이 그거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밝은 부분을 자꾸 색칠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밝은 부분은 최대한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남겨주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자꾸 찾아주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중간 톤을 색칠을 해줘서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칙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했는데 입체감이 확실히 나죠. 자, 여기도 조금 더 색을 여기서 많이 써버렸으니까 색을 조금 더 다시 만들게요. 자, 여기도요. 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어두운 부분들을 찍어주는데 자, 여기서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꽃잎과 꽃잎 사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아까 우리 톡톡 떨어뜨려줬을 때도 여기를 떨어뜨려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찍어주고 그렇죠, 밝은 부분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찍어주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이 사이라고 이 사이에 찍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어색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삼각형 모양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라데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죠. 그라데이션은 색을 예쁘게 풀어내는 것도 그라데이션이지만 이런 터치들을 예쁘게 펼쳐내는 것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붓터치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자, 사이에 이렇게 찍어냈죠. 자, 안쪽에는 가장 뭉쳐있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묘사를 하듯이 자, 이 꽃잎에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결 묘사를 하듯이 점점점점 이 색깔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채색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터치 그라데이션, 선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큰 그림보다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느낌은 정말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 붓터치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세세하게 터치를 넘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작은 그림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금방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그리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도 보시면 정확한 여기 아까 뾰족뾰족한 거 옆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거기 아니어도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살짝살짝 이렇게 터치만 넣어줘도 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연필선도 같이 은은하게 남아서 그 형태를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 연필선이 남는 것도 사실은 호불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필선이 남는 게 더 회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저는 연필선 남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는 조금 더 이렇게 톡톡톡 쳐서 꽃잎에도 두께가 있으니까 그런 두께 느낌도 표현해줘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 우리가 앞쪽에 그렸던 이 꽃잎들이 끝까지 좀 모양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꼭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래쪽에 우리 예쁜 매듭을 하나 그려볼게요. 색깔을 눈에 좀 띄도록 붉은색으로 해볼게요. 근데 붉은색을 저는 조금 처음부터 연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굉장히 연하게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색을 조금만 풀어서 좀 연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아까 연하게 그려놨었죠? 그 부분을 따라서 물기가 좀 있어야지 두께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물똥을 일부러 이렇게 좀 남기면서 도톰하게 하나 그려주시고 또 여기도 하나 그려주는데요. 저는 이 나뭇잎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앞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만나는 부분인데 아마 만나면서 살짝 물이 번질 수 있어요. 아래쪽에 초록색이.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그려줍니다. 여기 매듭도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요. 아까 가이드 선은 조금 더 짧았는데 여기는 좀 길게. 나중에 이 선 지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바짝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건조를 시키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붉은색을 조금 더 진하게 타오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영호봇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느다란 가는 새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얇은 새필.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스트라이프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해놓으면 정말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께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한 게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간격을 그냥 대충 일정하게 좀 띄우면서 매듭을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큰 매듭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의 매듭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은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붓은 띄우렛도 595 시리즈의 0호 붓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필은 다 비슷비슷해요. 새필은 가는 느낌이 다 비슷비슷한데 가늘게 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기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물기가 정말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뻑뻑하게 될 정도만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붓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기도 앞에 있는 줄, 뒤에 있는 줄을 조금 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울트라마린을 조금 풀어줍니다. 지금 새필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줄의 그림자를 살짝 그려줄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줄이 튀어나와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는 아래에 있는 줄의 그림자를 살짝 줄게요. 근데 여기서 물기가 정말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밑에 우리 칠했던 이 붉은색이 다 번져서 올라오거든요. 원래 수채화 물감은 물로 그리는 거라서 좀 번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림자를 넣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번질 거예요. 그렇지만 물기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에 한번 이렇게 돌려서 그림자 느낌을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느낌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기자기한 카네이션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려보시고요. 원하시는 문구들 이런 부분에 적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집에서 즐겁게 수채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요. dec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